구독자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불개미 인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인사를 드리네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대한민국 증시는 천국과 지옥을 모두 경험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올해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떨지 많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황은 이어집니다. 단 몇몇 주도주에 의해서면 우상향 그래프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었던 코로나 사태 시절에 코스피 모든 종목 중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은 67%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반기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은 41%였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저는 원래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삼성전자를 매집하며 추가 종목 스윙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주봉주봉보다는 월봉을 좀 더 면밀히 보는 편이고 재무제표를 유심히 보고 모든 공시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주가 반등의 타이밍을 본다기보다 추세를 파악하는데 더 집중하죠. 2021년 한해 코스피가 상승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호황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골든사이클을 맞이하여 엄청난 수혜를 볼 듯하고 설비투자 또한 천문학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 애플도 자체 반도체 M1을 성공적으로 런칭한 바 있는 것 아시죠? 게다가 현재 파운드리 세계전 묘일인 TSMC의 수주양으로 반도체 위탁 생산의 수급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삼성의 저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삼성전자의 선견 지명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젠 종목에 집중화가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산업이 향후 경제를 이끌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차, 파이브시, 모빌리티 제휴주행 모든 방면에서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은 400조를 돌파하고 있고 코스피 점유율의 30%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신고가 행진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장주는 물론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선두가 될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를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5%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삼성전자를 왜 모으고 있죠? 다음 달 올해 수익이 중요했던 건가요? 최소 10년을 보고 가는 주식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나이는 현재 몇 살이신가요? 10년 뒤가 막연하게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10년은 금방 갑니다. 그 10년 동안 천천히 우상향을 지켜갈 삼성전자를 곁에 두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함께 더 빠르게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 매집할 수 있는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려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삼성전자만 모으시면 느릴 수 있습니다. 중기스윙 투자로 수익률을 챙기시면서 투자하시면 훨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적정량 저의 포트폴리오의 주식을 모두 추가 매집하였습니다. 용인 불기미와 함께 이기는 주식 투자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가의 하락이 와도 절대 동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끈기가 없는 주주가 수익 실현을 한 것 뿐입니다. 오히려 추가 매집의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고 포기하시지 말고 저와 함께 이기는 투자를 하며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소외해인 만큼 무직하게 주식을 모아 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